I said, hey, uh-huh, you can't stop me, cause my pain, uh-huh, it's gasoline, I can't wait, no more, nobody, if you break, my heart, it's one, two, three. 디비전 유언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시나 돌아온 BTS 패치노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제 했던 내용은 PBE에 대한 내용이고요. 오늘 할 내용은 PPP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약간 다르니 주의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나 일단은 공지된 내용은 똑같습니다. BTS에 대한 기간은 15일 오후 9시부터 18일 오후 9시까지 오픈되고요. 그리고 결정된 사양이 아니고 피드백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새롭게 이어 5 신 3에 나올 무기와 어떤 장비들은 아직 안 나왔고요. 글로리 이벤트도 변경점은 있으나 아직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페이지 2에 적용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벤토리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틴클링 메뉴죠. 인벤토리에 틴클링 메뉴가 들어갈 건데 이것도 아직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페이지 2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먼저 다크존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상태이상 효과에 대한 내용, 그 분쟁에 대한 내용, 특수효과, 그 다음에 여러가지 버그 픽스들, 그리고 논 이슈라고 해가지고 PBE와의 다른 점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크존입니다. 다크존에 대한 것은 로그 상태에 대한 변화인데, 로그 요원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0.75초에서 5초로 늘어났고요. 최초 로그 요원이 됐을 때 20초에서 30초로 지속시간이 늘어났고요. 로그 요원 상태에서는 로드아웃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일이 바꾸는 것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것도 안되게끔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투 상황과 비전투 상황. 전투 상황에서는 안될거고, 비전투 상황에서는 되게끔 아마 분리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상태이상 효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상태이상 효과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군중 제어 효과, 그러니까 실식이죠. 충격, 포말, 시력 상실, 그 다음에 시간당 데미지, 딕 데미지를 주는 것은 출혈, 화상, 독, 이렇게 여섯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 혼란도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혼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변경점이 있을지는 나중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병의 전이 데미지 스택을 감소시켰고요. 역병 전이 스택 감소. 그 다음에 사망할 경우 상태이상 효과가 짧은 시간 후에 제거된다라는 형태로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서다죽.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이라는 특수효과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상태이상 효과에 걸린 상태에서 죽을 경우에 얘가 다른 요원한테도 전이 되거든요. 물론 서다죽은 죽음으로 전이되는 건 아니지만 근처에 있으면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빠르게 제거하는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CC기. CC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동 불가 상태이상 효과라고 해서 대부분 감소 형태가 될 텐데 디테일한 감소는 포말에 대한 거는 몸에 맞는 데미지를 10% 감소시키고요. 충격에 대한 거는 원래는 이동이 불가했는데 이걸 천천히 이동이 가능하게끔 하며 사격만 불가한 형태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말을 만약에 쓰겠다. 내가 포말을 쓰고 적한테 포말을 맞추겠다 하면 포말을 맞춘 다음에 헤드샵만 때려야겠네요. 몸샷은 10% 감소인데 헤드샷에 대한 감소는 없기 때문에 헤드샷만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팁 데미지죠. 화상 데미지와 출혈 데미지에 대한 건데 화상 같은 경우는 구르면 5초간 화상 저항 10% 증가 그래서 최대 30%까지 그러니까 3회를 구르면 되는 거죠. 3번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구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혈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않을 시 움직이면 안 돼요. 출혈 걸렸을 때 그때 출혈 저항 10% 증가 형태가 되네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식을 통해가지고 저항을 올리는 형태가 됐고요. 내가 직접 저항을 올리지 않더라도 특정한 행동을 통해서 저항이 올라가게끔 이건 아마 메커즘이 조금 어려울 텐데 여하튼 이렇게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 스킬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모든 회복 스킬에 대해서 요원이 스킬에 적용이 된다면 5초간 상태 이상 저항 50% 증가입니다. 이게 50%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상절을 상태 이상 저항을 기본 50%를 챙기고 플러스 힐 스킬을 하나 챙기면 100%가 되죠. 물론 순간입니다. 순간 5초 그래도 이게 무시 못합니다. 순간 5초라는 게 그리고 회복 스킬이기 때문에 스킬이 강제된다는 좀 안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변경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스터 하이브 부스터 하이브에 독 저항이 포함이 됐고요. 그러니까 역병 역병 맞으면 부스터 하이브 쓰면 돼요. 그러면은 독 저항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지속 시간 같은 경우는 0티어일 때는 5초인데 6티어일 때는 6.5초입니다. 6티어일 때 6.5초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네요. 그리고 최대 범위는 50% 증가 그리고 드론 이동 속도 20% 증가 그래서 아마 파티 4명 중에 1명은 이 부스터 하이브를 가지고 있는 게 이득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EMP 접착폭탄 EMP 접착폭탄은 기본적으로 폭발 피해가 감소가 됐고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요원 간 스킬 등급이 3 이상 차이가 날 경우 EMP 효과가 없어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스킬 등급이 1이고 적이 스킬 등급이 4 이상일 경우에 제가 적한테 EMP를 쓰면 안 먹혀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적은 스킬 등급을 꽤 높게 가져가는 하이브리드 세팅 이 가능해질 수도 있거든요. 하이브리드 세팅으로 하고 EMP도 안 먹는데 스킬 등급을 높게 가져가면 스킬 자체가 강력해지죠. 스킬 데미지 증가 그래서 꽤 재미있는 빌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됐고 자, 다음 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쟁 같은 경우는 진짜 가장 순수한 가장 순수한 전투가 될 거고요. 그래서 SHD에 의한 생명력 증가나 심화 적용이 안 되게끔 바뀌었고요. 스폰 지역에 터렛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로드아웃 1회만 교체 가능한데 스폰 지역을 나가기 전에 1회만 교체 가능하고 스폰 지역을 벗어나면 변경이 안 되고요. 그리고 보상과 경험치는 모두 증가했습니다. 여기부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수효과에 대한 변경입니다. 이거는 무기랑 장비를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무기에 대한 내용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주치의 주치의에 대한 특수효과가 이전에는 대상이 사망해야지만 발동을 했는데 대상이 헤드샷으로 변경이 됐어요. 이 부분이 지금 기본적으로 PVP에 대한 개선인데 이 얘기가 지금 PVE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 있거든요. 이게 PTS에서만 버그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실제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귀추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성혜모의 엔진 많이 쓰죠? 성혜모 기존에는 충격탄 70발을 줬는데 이제는 35발만 줍니다. 그래도 충격탄이 들어온다는 부분이 꽤나 무시모탈 포인트죠. 완벽한 미래 완벽한 미래는 유일하게 얘가 무기 특성에 대해 중에서는 너프를 먹은 느낌이에요. 기존에는 19초 동안 유지였는데 스케일티어가 얘가 15초로 줄었고요. 대신에 최대 3회 중첩이 4회 중첩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프인지 버프인지 조금 애매해요. 시간은 너프를 먹었는데 중첩은 버프를 먹었어요. 스킬티어를 과충전을 하려면 이전에는 스킬티어가 최소 3이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스킬티어가 2이어도 자중첩이 되면 과충전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유지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자중첩을 유지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밸런싱을 잡은 느낌인데 엄밀히 말하면 완벽한 미래라는 총을 PEP에 쓰나? 라고 하면 잘 안 쓰이거든요. 근데 아까 이전에 얘기했던 EMP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스킬을 사용한 하이브리드 빌드가 나올 수 있다. 라는 거 가정을 해보면 완벽한 미래에도 앞으로는 쓰이지 않을까? 라고 가정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팅어 스팅어라는 네임드 경기관총이죠. 이거는 버프를 먹었습니다. 완벽한 버프예요. 기조에는 언패물간 이동시 15초간 20% 무기대밈이 증가했는데 지금은 그냥 언패시에요. 언패물간 이동 안해도 돼요. 그냥 언패만 하면 돼요. 그리고 시간도 늘었어요. 20초로 그래서 언패만 하면 무조건 무기대밈이 증가한다. 그래서 경기관총이 좀 앞으로 미래에 분쟁에서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천둥강타입니다. 천둥강타 같은 경우는 너프를 먹었죠. 기존에 30%에서 20%로 줄었고요. 완벽한 천둥강타도 40%에서 25%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콘 비콘 같은 경우는 약간 밸런싱을 잡은 것 같아요. 밸런싱을 잘 잡아가지고 이전에는 이제 2% 해서 50번까지 중첩이었는데 4%에서 25번 중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 잡았다면 개인적으로 버프의 개념이 좀 더 크네요. 같은 100중첩이긴 하지만 아 100%의 무기대미지 증가하지만 얘가 이제 시간이 단축이 됐죠. 이 부분에서 이제 버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죽음의 기분입니다. 죽음의 기분 같은 경우는 이제 4중첩에 8중첩 최대 32중첩으로 픽스였는데 고정이었죠. 이제는 최대 스택은 무기의 탄창 크기와 동일해진다. 라고 해요. 탄창 크기 그 바람에 쓴 탄창 크기를 높일 수 있는 세팅이면 무기대미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얘는 이제 빌드가 다양화되겠죠. 빌드 다양화 심정지랑 완벽한 심정지입니다. 얘는 이제 무기대미지한 동일해요. 무기대미지는 똑같은데 기존에는 이제 3명 처치 2명 처치였다가 4명 처치 3명 처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발동이 어려워졌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크게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 심정지 쓸 때 다 레이저 포인트 쓰잖아요. 레이저 포인트 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완벽한 보존 같은 경우는 버프를 먹었습니다. 버프를 먹어가지고 기존 12%에서 15%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협전술 위협전술을 많이 바뀌었어요. 일반 위협전술과 완벽한 연술 둘 다 많이 바뀌었는데 기존에는 초당 1스택에서 최대 7스택 그리고 8스택이었는데 변경 이유는 초당 3스택이고 최대 9스택 그 다음에 최대 10스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스택 최대 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최대 량도 증가했고 초당 스택도 증가했기 때문에 좀 기본적으로 딜 증가속도가 빨라졌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조소인데 주조소가 약간 괴물같이 변했어요. 기본적인 주조소의 특성에서는 원래 15초간 20% 수리였는데 시간이 기본으로 줄었고요. 10초로 그리고 25%로 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복에 대한 능력치가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제 가방이죠. 가방을 쓰게 되면 얘는 조끼고 주조소 가방을 쓰게 되면 25%가 35%로 증가하고요. 조끼를 쓰게 되면 10초에서 5초로 감소합니다. 이게 변경 전에서부터 모두 다 버프를 먹었어요. 그래서 주조소랑 그 다음에 다른 브랜드 세트랑 섞어가지고 방재생을 방재생 방호도 재생이죠. 방재생을 극도로 올린 그런 세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때려도 안 주는 그런 세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절멸 기본적으로 절멸이 5초동안 25% 데미지 증가했죠. 이게 10초로 바뀌었습니다. 버프를 먹었고요. 마지막으로 파괴불가입니다. 파괴불가는 둘 다 퍼센트가 낮아졌습니다. 50에서 40 55에서 50으로 퍼센트가 낮았고 그 다음에 기타로는 기술 전문가용 전용 레이저 포인트 펄스를 쓸 수 있는 거죠. 펄스를 쓸 수 있는 건데 기존에 20초 동안 펄스 효과가 있었는데 이게 6초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다만 얘는 pvp 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 pve는 아니에요. pve는 아님 pvp에서만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자 그 다음 픽스된 내용입니다. 일종의 버그는 아니지만 버그도 있지만 픽스된 내용은 더 이상 우각 사용이 안되고요. 그 다음에 애국자를 사용한 뒤 로드업 변경을 통해서 탄창 용량을 늘리는 버그가 픽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를 사용한 글래칭 또 픽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노은 이슈입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pve와 pve에서는 버프를 먹은 내용들이 pvp에서는 적용이 안되는 내용들을 일부 다뤘고요. 대표적으로 강철업화 블루스크린은 무기대미지 증가효과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무라카미 같은 경우도 pve에서는 30% 스킬 회복과 스킬 데미지 30%였는데 얘가 20% 10%로 줄어드는 형태로 얘는 pve 여기는 pvp 됐고요. 워커헤리스에도 생명력 데미지가 pve에서는 10%인데 pvp에서는 5%이고요. 이런 식으로 pve에 적용되는 내용과 pvp의 적용 내용이 변경되는 내용들에 되어 다뤘습니다. 이것으로 pvp 죄송합니다. 얘가 pvp인데 pvp2로 되어 있네요. pvp에 대한 주요 패치노트들 다뤄봤고요. 앞으로도 pvp가 또 남아있으니까 pvp 때 어떤 내용들이 변경이 되는지 그리고 pvp1에 변경된 내용들이 피드백을 받아서 또 어떻게 변경될지 앞으로 패치노트가 나오게 되면 또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